피해가 없네. 피해가 없네. 피해가 없네. 그래서 멋진 것 같아. 언니가 좋아할 만한 느낌. 더워요. 1, 2, 3. 랩도컨 스타일. 안녕하세요, 아이사입니다. 안 더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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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주 더워요, 진짜. 그럼 일단 우리 개인 친구부터 해볼까요? 뭐야? 에디 형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력적인 래퍼 에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싸인, 또 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엔싸인의 달콤한 미션 에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싸인의 섹시파워센터입니다. 너무 난리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엔싸인의 제가 드릴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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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도 먹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어, 여러분 밥은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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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먹었어요. 탈살또가 너무 기쁩니다. 한순아, 여기도 가서! 저희가... 한순아, 여기도 가서!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있죠, 여러분. 빨리 가자. 저희가 12월에 일본 아리안타가에서 한 곡 프로젝트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달에 한 번 가면 저희 티켓 집어넣은 규례가 대형태도 안 나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좋다. 아, 호민이 분위기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런 차량을 지키고 있어요. 이런 차량을 지키고 있어요. 진짜, 이제 더워. 대단하다, 더워. 그래도, 대단하다, 더워.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 두 개 있으니까 아, 도대체 같이... 어, 한 번에 안 세워 가요? 어, 거의 안 가요. 안 가 있지만, 또 한 번에 안 가요. 오케이. 와, 좋아요! 게이룸, 게이룸. 게이룸. 아, 그런데? 어, 그러면 지태로부터 인자. 아, 새어 병회죠. 오케이, 게이버 Bora즈. 벨즈 브랜드 브랜드 하나. 자, 주방해주세요. 아, 너는 있나? 와우 보라색도 소스로 가고 비타민은 리허고요 리허설 파워 스탠드 댄서 비타민이 왜이렇게나 이뻐 우리 아래서 입자! 컨대, 오케이 컨대 컨대 난이도 괜찮지? 단지로 시계는 못ichts. 상상가격 몇가지, 임수가 없으면 지금 단지로 해놓는다. 한계! 불편하게. 자, 먼저, 먼저. 고맙습니다. 아 이거 심각해 야 봐!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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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이거 무서워! 야 없어! 아 이거 진짜 덮었어 아! 아! 땡클! 아! 어! 몸이 잘 먹고 양쪽에서 양쪽! 양쪽에서 양쪽! 어? 시간이 없다고 해요. 누나가! 중간 더! 중간 더! 마지막 3초! 오케이! 오케이! 뒤로! 뒤로! 좋아요! ijk! 대화하는 영상이 있는데 더욱 사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아! 대화가 플라고요. 너무 멋있어. 아sa! 물고 깨져. 뭘? 누가 이럴 수 있어요? 이 사이버니지라는 제작 동물이 되었지만 이게 그 이 분은? 아, 꼈아! 아, 꼈아! 아, 꼈아라! 힐링. 뉘영아, 고양이한테 양분야. 당겨! 양분야 이거 있어? 무호야!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 자, 여러분, 잠시만요. 시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선생님을 뵙게 됐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다시 해주세요. 네, 안 되겠어요. 저희가 댄스로 한 번 사진을 갖고 있어요. 콤바 하는 걸로. 그래. 내가 하면 안 귀여워. 아니야, 너네가 하면 좋아요. 이번에 같이 촬영을 할 건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찍을 건데. 우리 다 해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우리 다 해가지고. 우리 다 해가지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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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줘. 잠시만요. 아, 저게. 하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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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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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 나야, 내가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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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너야, 너야, 나야! 다시 찍어줄게요. 잘한다! 어, 같이! 아이고, 서서서는 신경쓰. 아, 야, 야, 야. 오, 그러면, 아니 이 부분을... 아, 야. 저희가 그걸 열심히 하신 분들, 내가 하면 안 껴어. 네, 아니. 내가 하면 안 껴가지고. 네, 네. 괜찮은 편이야, 하니. 자, 여러분, 다른 편이에요? 왜 편집사에요? 뭘 모르는데? 그러면, 16초계 16학년 4개 완성 1 2 3 스탱 1 3 4 Subtitling preservations 아무 의미의 드라이브 여러분들의 귀여운 귀여워 어, 노래 추워. 오케이 오케이. 영을 추고 가요, 슈퍼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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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한 번씩 해보는 건가요? 노래는? 노래는? 이 방으로 고양이 한 번만 불러주세요. 다같이, 네. 다같은데? 잘하는데? 어어! besetai 야, 야. 야, 이게 뭐야! 와우! 다음번에 잘 아죠? 넌 진짜 쉰 Hoe? 오와 나가네, 나가네 나도 안고 언니도 안고 언니도 안고 안 봤잖아 화이팅! 아! 네, 이 가수 좀 그래. 편하게 공부할게요. 감사합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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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야! 이거 때는 먹어야지. 카메라가 해서 통곡! 오케이! 음악 주세요! 잘한다. 저희가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서 하이파이브 하고 싶어서 고마웅을 먼저 주먹으로 손에 지겹살을 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제 얻을 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서 빨리 컴백할 수 있고 또 한 번에 한번 들어가면 돼요 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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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사이트에 있는데 어떻게 믿어 있는지 아, 진짜 웃겨요 스타하고 인사하고, 인사하고 여러분 정말 통화해요! 통화하니까 몸조심하고 고태가 통화할 수 있으니까 통화 받으세요 가자, 대사드리겠습니다 전의 고태모터 스타일! 감사합니다!